호호호 호호 호호 저는 운동 갔다 왔어요. 운동 갔다 왔는데 제가 요즘에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계속 뭘 해먹고 있거든요. 저는 오늘 레드북 공연도 있고 또 냉장고를 뒤져서 요리라고 하기엔 너무 간단하지만 냉장고 파먹기 2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얘들아 뭘 해먹을까? 쇽쇽쇽쇽쇽 두두야 누나 뭐 해먹을까요? 두두 헤나야 두두 한 짐 달고 다니네 여기 두두 두두 두두야 이리 와봐 먹고싶으면 종 쳐봐 종 쳐봐 아이고 잘했다 배고파? 종 쳐봐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아이고 자 승헌이 승헌이 종 쳐봐 종 쳐봐 승헌이 종 쳐봐 승헌이 종 종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승헌이 해봐 종 종 종 쳐봐 까먹었어? 너 혹시 너도 자본주의 개 아니야? 자 그럼 여기 간식 간식 갖고 왔어 해봐 종 쳐봐 종 승헌이 종 자 냄새 맡아봐 종 쳐봐 종 두두 종 쳐봐 이거 누가 했어 아이고 두두 잘한다 두두야 먹을 자격이 있다 어구 잘한다 이 아새끼래 고조이 아새끼래 자본주의 아새끼래 어 알았어 알았어 아 귀여워 두두두 종 쳐봐 아이치 아유 성질머리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고조이 자본주의 아새끼래 이제 그만하자 그만 냉장고를 뒤져보자 이거 저것 이거 옥수수 삶은게 하나 냉동한게 있었어요 옥수수로 마약옥수수 만들어보자 자 바로 운동되어있는 옥수수를 전사렌지 한 5분정도 돌리면 되려나? 버터라고들 하지요 이거 뭐 어디 말이야 버터 라콩피에트버터 스쿨푸드 마리 드레싱 카이엔페퍼 파마산치즈 요리도 안하면서 집에 별의별게 다 있어요 아 뜨거워 자 멈춰 여기에 옥수수가 잡고 뜯으면 너무 귀찮기도 하고 입에 많이 묻고 그래서 되게 귀찮더라구요 옥수수 옥수수를 볶읍시다 옥수수를 볶읍시다 옥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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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옥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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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ất 하이엔페퍼 사실 맛은 별로 없어요 더 맛있는 이유를 변경하기 서울 시스터즈 김치 시즌 이거 진짜 맵더라고요 뭐야? 굳어서 안나오냐? 먹어볼까요? 너무 고소하고 너무 느끼하고 너무 맛있어. 여러분 이거 꼭 사세요. 광고 아니에요. 내돈내산인데 이거 진짜 신의 한수다. 저번에 양평에서도 이거 뿌려 먹었는데 너무 많이 뿌렸어요. 그땐 진짜 너무 매워서 입이 막 부어올랐거든요.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랑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. 냉장고 파먹기 되게 재밌..잠..말도 안 나와. 냉장고 파먹기 되게 재밌네요. 근데 여기 보면 0칼로리예요. 0칼로리인 게 말이 되나? 너무 신기하네. 프로바이오틱스 비건? 백성탕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0칼로리지?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지 뭐. 이렇게 오늘도 한 끼 해결! 여러분도 돈 아껴서 냉장고로 파먹어보세요. 안녕. 저거. 다닉. kont applied. 항아리제 tiempo. 다닉. 알겠습니다. 지나도 다닉. areth.